2017년 정년을 맞이해서 달기 우리 문화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일단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일상과 함께하는 닭들이 어떤 양태로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결국에는 정년을 맞이해서 닭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을 통해 새롭고 희망찬 한 해를 맞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총 3부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제1부 서쪽을 지키다, 제2부 오덕을 품다, 제3부 일상을 함께하다입니다 제1부에서는 달기 지닌 시간과 방이상의 상징성을 유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제2부에서는 달기 지닌 다섯 가지의 덕 즉 오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를 했고 제3부에서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달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시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맨 앞에 등장하는 문짝의 닭그림이 있습니다 1884년 판관 오상준이 짓고 1904년에 중건한 관우를 모신 사당 남관재묘의 유물입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수쿵수쿵 녹천석이요 시시장명 복자래라 하는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뜻은 자고 일어나니 자고 일어나니 녹이천석이요 시간에 맞춰서 길게 우니 복이 스스로 온다 라는 뜻인데요 아마 관악묘의 이 문을 드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복과 녹을 가져가시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전시실을 들어오시면서 이 문짝을 보시고 올해도 여러분께서 녹이천석이요 복이 스스로 오는 그런 행운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방위의 상징인 닭의 의미가 무엇이며 유물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닭은 시간상으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를 가리키는 동물이고요 방위상으로는 서쪽을 가리키는 동물입니다 유물에 이 닭이 어디에 묘사되어 있는가 또 한편으로 김유신 장군의 무덤의 호속으로 쓰인 닭그림을 저희들이 묘사해 놓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었을까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윤도가 있습니다 판인한 윤도이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닭이 있습니다 닭은 서쪽을 가리키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쪽에 닭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관람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부 오덕을 품다 흔히 닭이 오덕을 지녔다고 하는데 오덕은 첫째 닭에 벼슬이 있으니 무니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니 무요 적을 만났을 때는 용감이 싸우니 용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두루 불러서 함께 하니 인이라고 했고 시시의 시간에 맞춰서 운이 바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여러 그림 중에 금계도라는 그림이 있지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황금의 닭의 모습입니다 19세기 중엽에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되는데요 달개 모습을 통해서 한 해를 아주 희망차게 맞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림 중에 등나무 밑에서 암탉이 병아래를 거느리고 있는 그림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등나무는 등과하다 벼슬길에 나아가다의 음과 통하는 나무이고요 병아리는 특히 다섯 마리, 일곱 마리가 묘사되는데 오자 등과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옛사람들이 꿈꾸던 단함의 의미와 입신양명의 뜻을 위안해 담고 있으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적이 있습니다 연적은 선비들의 애용하는 문방사후의 하나입니다 달개 상징성 중에 하나가 닭의 벼슬이 있죠 벼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직을 뜻하는 벼슬과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면서 닭 모양 연적을 쓰면서 벼슬길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한 옛 선비들의 모습을 작은 연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3부에서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인 항아리, 횟대포, 수저집, 다리미 이런 것들 그리고 달력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각 시대마다 다른 것들이지만은 얼마나 닭이 우리 일상과 함께하고 있고 또 가까이 있었던 동물이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특히 연세드신 분들은 예추억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유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이와 조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개이는 닭을 그린 제기이고 조이는 봉황을 그린 제기입니다 닭은 동쪽의 인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봄, 여름의 제사 때 울창주와 생수를 올릴 때 씁니다 예쁜 수저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는 수집 두 개는 그 안에 아주 앙증맞은 두 마리 닭이 잘 수놓여 있습니다 두 닭이 서로 행복한 삶을 살듯이 그리고 많은 병아리를 낳듯이 견훤한 두 당사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는 염원을 그 안에 한 땀 한 땀 넣은 듯 싶습니다 전시를 관람한다고 하는 것은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설과 드라마와는 달리 유물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알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유물에 다가가셔서 보시고 생각하시고 느낀다면 닭의 의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좀 가지시고 천천히 깊이 깊이 관람하신다면 2017년도 정의년 한 해가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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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